오빠 전기쟁이 여기서 전류 탭이라 함은 계전기가 동작할 수 있는 최소의 동작 전류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계전기의 입력 전류를 0A에서부터 서서히 증가시키면 어느 전류값에서 시동하고 일정시간 후에 동작 상태가 됩니다. 이 값을 최소 동작 전류값이라고 하며 탭에 의해 단계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동작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5A의 탭에 텐나사를 삽입한 후 이 계전기의 전류 코일에 5A의 전류를 흘리면 동작을 시작하며 전류가 5A보다 많이 흐를수록 동작은 빨라집니다. 그림 1에서 입력 전류 탭 5A에 세팅하고 15A의 전류가 흐르면 300%에 해당하고 레버를 2에 세팅하면 그림 1에서 2번 곡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2번 곡선의 X축 상의 300% 지점의 Y축과 2번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 동작시간 2.5초의 트립 신호가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개의 개전기 내 한시 요소의 다이얼을 바꾸므로써 동작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다이얼에는 0부터 10까지의 눈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이얼의 10의 경우에 대해서 2의 경우는 대략 이슬레의 50배의 동작시간이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작시간 특성은 개전기의 전류 탭 및 레버를 바꾸면 변화합니다. 개전기의 입력 전류와 탭을 일정하게 하고 레버의 위치를 변화시키면 동작시간이 바뀌고 또 레버를 일정하게 하고 탭의 값을 바꾼 경우에도 정정한 탭에 대한 개전기 입력 전류의 배수가 변함으로 동작시간이 달라집니다. 순시 요소라함은 개전기 입력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고속도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순시 요소에 의해 단락 보호 반환시 특성에 의해 과부하 보호 혹은 하위 구간의 후비 보호로 사용됩니다.